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올해 하반기 경기침체 위험이 지금 다시 재부각되고 있어요. 세계 각국의 이 공격적 금리 인상 행보가 끝나지 않은 데다가 또 제조업 업황도 침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앞으로 추가 긴축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유럽 주요국들이 연쇄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니까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기술주를 중심으로 연출됐던 강세장이 힘을 잃고 조정 국면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또 노르웨이 중앙은행 등이 예상을 깨고 빅스텝 0.5% 금리 인상 이것을 단행하면서 글로벌 긴축 모드가 다시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의 올해 안에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발언 이후에도 또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리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로이터와의 이 인터뷰에서 올해 두 차례의 추가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파울 의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긴축이 지속됨에 따라서 경기침체 위험이 재부각되면서 지수는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0.65% 하락 33,727 S&P500 지수는 0.77% 떨어졌습니다. 4,348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1.01% 하락에서 13,49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1.77% 하락에서 3,506입니다. 3,500이 더 깨질지 모르겠어요. 이 지수들은 이번주 모두 긴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하락세로 돌아왔었어요. 그동안 S&P500 지수는 이번주에 1.39% 하락을 해서 5주 연속 상승세 끝났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그동안 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이번주에 1.44% 하락하면서 S&P500 지수 5주만에 나스닥 지수 8주만에 연속 오름세 둘 다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또 연내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올해 두 차례가량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또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시장의 금리 기대가 다시 조정되고 있습니다. 긴축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한동안 물러났던 경기침체 우려도 다시 돌아왔어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46.3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잠정 집계돼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이날 수치는 50을 밑돌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음을 시사를 합니다. 6월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 저널 전망치 49, 저널의 48.4 이걸 밑돌았습니다. 서비스 경기 둔화에 제조업 경기 위축이 더해진 때문입니다. 고강도 긴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럽 시장에서 발표된 유로전의 제조업 업황은 더 안 좋아요. 3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기 냈습니다. 유로전의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미국보다도 더 떨어진 43.6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수치 시장 예상치 44.8 모두 밑돌던 것입니다.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26%로 보고 있고 금리를 0.25% 인상할 가능성 74%에 달합니다. 74대 26입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성 지수 VIX 4.11% 상승했어요. 13.44를 기록 중입니다. 이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는 주가와 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테슬라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전기차 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3% 하락했습니다. 256달러 또 엔비디아도 1.9% 떨어지고 아마존, 애플, AMD,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다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빅테크 주들 중에서 메타 1.3% 상승 넷플릭스는 0.3% 상승했습니다. 필라데벳 반도체 주요 종목들 보면 인텔 한 종목만 0.89% 상승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버블을 경고하는 이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이 전문가들은 또 애플, 메타, 아마존 같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월가의 최대 은행인 모건스탠리, 최대 은행 중에 한 곳이죠. 모건스탠리,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달 사상 최고의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모건스탠리는 애플 주식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라고 분석을 하면서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 성장, 아이폰 15 기대감 등이 애플에 대해 긍정적인 견례를 가진 이유라고 모건스탠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만 작년 1분기에 버크셔에서 웨이의 워런 버핏이 애플의 주식을 대금에 소했습니다. 그 후에 2분기, 3분기에는 다시 올라갔다가 4분기에도 더더욱 떨어졌어요. 이러보면서 이 투자의 신도 언제가 바닥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닥이 언젠지 몰랐기 때문에 1분기에 비싸게 매수했죠. 그것도 떨어진건데도 거기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더 떨어졌지 않습니까? 2분기에는 그러니 아무도 주가의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다 그때는 서로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을 보면 좋은 주식은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전 고점을 들고 더 높은 가격으로 최고치를 넘어선다고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작년 1년 내내 하락장 때 수없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은 그거 누가 말을 못해 나도 알아 아 그러세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누가 말을 못해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면 주가 하락을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면서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과 같은 1년 내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투자를 후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좋다고 좋은 기회라고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매수에 임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투자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떨어지던 주가가 올해처럼 이렇게 급반등을 하고 난 후에 지나간 박인세일 기간이 정말 조로의 기회였다는 것을 항상 뒤늦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강세장과 약세장이 주식시장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번갈아 올 텐데 앞으로 지금 이 마인드 이 생각은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